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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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한번 우리 매미킵티비의 박승강 선수와 제가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냐? 바로 매드싱거! 이 구기만 얼마나 힘든지? 9키로! 9키로 들고 스트레이트를 뻗는 것처럼 뻗어주면 돼요. 이 동작들도 스트레이트처럼 쭉쭉 한번 보여드릴게요. 스트레이트를 뻥! 뻥! 이런식으로 스트레이트 뻗어주고 잽도 똑같이 오른손으로 스트레이트 뻗듯이 잽도록 툭 하고 뻗는 거예요. 이런식으로 잽을 툭해서 뻗어주시면 되고 한번 잽 한번 보여주시죠. 아우! 네, 그리고 어퍼도 똑같이 어퍼 자세 잡고 회전수 어퍼치듯이 이런식으로 회전력을 줘야 되는데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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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응! 우웅! 우웅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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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프트! 응! 응! 하단색도 응! 자 스트레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실하시죠. 응! 응! 으아! 어! 저게 너를 눌렀다 이거? 저쩜! 됨 다섯 다섯 오케이 다섯 다섯 여섯 오케이 다섯 오케이 여덟 마지막 반대 셋 다음은 쭉 쭉 내려고 스테이저 후 빠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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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품에 명점 등록도 없어요.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. 잘 몰라요. 신종국인 채널을 갖다가 신고 오니까 사람이 명품이 되자 진짜 생일선물로 사준 거예요. 그땐 여자친구였어. 결혼을 또 했네. 그럼 예쁘지. 신종국인 채널 명품 채널이 되는 그날까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